고기도 많아 김치 많아 가자 오늘 보쌈이네 보쌈 여기는 제주 한림압 그 바로 맞은편엔 한림메일시장이 있는데요 그 시장 바로 옆에 현지인들만 간다는 고기북수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기북수맛집 저기 보이네요 멋진 간판에 다다 식당 원체 오래된 노포를 좋아하다 보니 요런 간판만 봐도 흥분됩니다 간다 와다다다다다다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극히 평범했던 어천마을의 조그마한 식당이었습니다 하면 된다 현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백반을 비롯해 고기북수가 자그마치 5천원 저희가 갔을땐 어머님 혼자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고기북수도 돼요? 네 물에도 있다 고기북수 일단 두개 네 TV에선 자연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묘하게 하면 된다와 잘 어울리는 방송 하면 된다는 사장님의 철학이신 듯 고기북수 나왔습니다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에 고기국수 반찬도 네가지나 내주셨습니다 반찬도 많이 해주시네 콩나물 무생채 묵은지 나물 제주 다다 식당에 5천원 고기국수 5천원 고기국수 5천원 고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푸짐한 고기맛 국수양도 넉넉하게 내주셨습니다 돼지 잡내 전혀 없이 구수하면서도 깔끔했던 국물 맛있다 고기도 많아 그냥 한 번 와 여기 올려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먹어봐요 면은 죽면이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역시 죽면을 많이 드시네요 이거봐 금지마락하자 맛있어? 완전 보쌈이네 보쌈 이야 천천히 음~~ 계속 다 맛있어 나물도 같이 먹네 엄청 크어 자 고기 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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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동비 초본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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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말려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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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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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한림시장에 닫아 식당 오늘도 실패 없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 하세요